그 결과를 두고 성공이냐 실패냐 말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죠. 다시 시작하는 한국 활동에 대한 기대와 긴장이 교차되기 때문일까요? 다들 갑자기 눈물을 보이네요. 저희가 이제는 의견을 내는 입장이고 저희의 생각이 반영이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정말 회의도 매일같이 정말 밤낮하고 같이 컨셉 잡고 같이 음악 만들고 그러면서 이걸 과연 대성분들이 사랑해 주실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아 왜 이렇게 주책받게 첫날부터 이렇게 울면 안되는데 빨리 앨범 나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